네 이틀 전에 올린 원룸인데요 추가적으로 LH 전세자금 대출도 허락을 받아놔가지고 혹시나 LH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다시 올립니다 전세 8천 중소기업 80% 되구요 LH도 되고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도 됩니다 중소기업 100%는 안 돼요 그래서 LH 광고를 올리면 다른 방도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있으면 올려요 LH 전세자금 대출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메모를 숨겨놓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신대방역하고 구르디설력 사이 도보 한 10분 정도 조원초등학교 근처 쯤으로 한번 위치는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방은 비어 있으니까 이사가 빠르면 좋은데 LH는 한 달 반은 걸리죠 아무튼 그것까지는 허락을 맡아놨으니까요 월세도 됩니다 반전세도 되고 500에 40에서 전세 8천까지 가능합니다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月 пятbuilding 보인다 John 도전 Marav Life Sarah 제가